머스크의 도지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제 머스크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트위터를 통해 도지코인 계속 지지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팔로워 중 한 명이 지지한다면 계속 구매해야 한다 구매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답글을 달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답하면서 이제 도지코인이 한때 22% 폭등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머스크의 트위터 한 줄에 정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킵고잉 뭐라고 그래요? 지금 사라고 야 지지하면 계속 바잉 좀 해라 많이 사라 그랬더니 어 사고 있어 하니까 또 갑자기 폭등하고 여전히 파워가 막강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에 각종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먼저 하나씩 짚어보면요 도지코인과 관련해서 우리 돈 330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키스 존슨이라는 인물이 머스크가 도지코인 피라미드 사기를 쳤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 스페이스X를 상대로 2,58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소송 규모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처음 보는 규모들이니까 기본 조단인데 그러면서 이 인물이 피고들 그러니까 머스크를 포함해서 테슬라 스페이스X가 도지코인이 가치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득을 위해 이를 홍보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홍보행위 금지 그리고 연방법에 따라 도지코인 거래는 도박에 해당한다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연준의 움직임에 따라서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그야말로 크게 요동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가상자산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제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대장적인 비트코인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주말 사이에 18,000달러 선이 무너지고 한때 17,000선까지 빠졌거든요 이게 이제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말하는 2만 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이제 투매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오늘 오전 7시 기준 2만 달러대를 간신히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고점 대비 75%가 넘는 폭락서를 보였는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2위인 이더리움도 주말 한때 심리적 지지선인 1000달러가 무너졌다가 간신히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신들도 굉장히 강경한 워딩들을 했어요 CNBC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학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기도 했고요 블룸버그는 비트코인 기록적 괴멸이다 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괴멸, 학살 너무 좀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등장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가상자산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관찰이 되고 있는데 뭐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주요 원인이 뭘까요? 네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인 긴축, 자금 제기에 나서면서 대표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투심이 약해지고 있는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근에 있었던 한국산 코인이죠 루나 사태, 루나 코인 사태도 있었고 또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가 인출을 중단하는 데 이제 시장 악재가 겹치고 있는데 이제 셀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코인은행이죠 대출 플랫폼인데 지난 1년 동안 고객 예치금으로 예금 이자를 지급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신뢰를 대폭 잃었고요 그리고 코인 폭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본 가상자산 해지펀드 3 에로우스 같은 경우가 자산 매각, 구제금융을 검토하고 나선다는 소식에 코인 투자 업체들이 연쇄 파산 위기에 몰렸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객 돈 받아가지고 나는 챙기고 다시 이자로 좀 주는 형태로 뭔가 여기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꾸몄다 한마디로 뭐 폰지사기다 이런 정도까지 이제 신뢰가 바닥으로 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렇게 신뢰가 어느 정도 가상자산계에서는 있었던 그 상품마저도 지금 폭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네요 패닉이네요 말 그대로 맞습니다 소비자들의 지갑은 다 치고 있고 또 시장 한쪽에서는 흔들리고 있고 이게 겨박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로이터통신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져 왔던 스테이블코인 그러니까 달러와 가치와 연동되는 코인이죠 이 스테이블코인도 휘청이고 있다라는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5월 초 시가총액을 보면 234조 원 규모였는데 이달에 202조 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불과 한 달 새 30조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 가치 연동이 끊기는 디패깅 빈도도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제 지금 스테이블이라는 단어를 믿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업계에서는 어떤 전망을 또 내놓고 있습니까? 네 먼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이제 과거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2만 달러 언저리에서 가격 기반이 다져질 것이다 라고 내다봤고요 이제 인프라 스트럭처 캐피털의 제이 헷필드 최고 투자 책임자는 비트코인 2만 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더 많은 마진콜 강제 청산이 초래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올해 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참 또 전망도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2만 달러 있는 데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이게 바닥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더 떨어질 것이다 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경기 침체의 공포 정말 공포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지금 패닉 상황인데 증시부터 가상자산까지 그야말로 먹구름입니다